입춘이 지나고 봄맞이 준비에 나서면서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기아초록여행이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. 기아초록여행이 2월 15일까지 2023년 4월 패키지여행과 경비여행 접수에 나섭니다. 패키지여행은 내륙 제주여행 또는 내륙 부산 강원으로 여행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교통과 숙박, 문화여가활동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 경비여행은 봄맞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차량과 유료비, 문화여가활동비 30만원과 필요시 운전기사를 지원합니다. 두 여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